로 기상캐스터 로 기상캐스터 아 이거는 약간 좀 레트로 질문입니다 오래된 오래된 질문이에요 내가 여자라면 이 멤버랑 연애하고 싶다 해찬! Como C vertical 출발 재민 청 beer 진짜.. 재민은 나일 줄 알았어?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은데 섹시 어떠세요? 난 근데 재민이의 그 마지막 표정 그 마지막 표정 너무 마음에 들어 너 어디 마지막 표정 아무 말 없이 스캅이 테이프 때문에 혜천 씨는 기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천 씨는 그,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팠다고 하네요 너무 아팠어요 원래 이빨을 뽑으면 아프지 않나요? 아프죠 감사합니다 뭐 한마디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